일리노이 주정부가 동졸기를 맞아 난방비 부담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난방비를 보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급격하게 오르는 게스비로 인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일리노이 주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정부가 진행하는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은 가족수와 소득을 기준으로 겨울철 게스비와 전기세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올해 신청기준은 개인 월소득이 1,508달러, 2인 기준 2,030달러, 3인 가족의 경우 2,553달러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지정한 비영리 복지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나센터, 한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가족 구성원의 소셜카드와 30일 내에 월소득 증명서, 최근 게스와 전기요금 청구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난방보조 프로그램은 내년 5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KBC 뉴스 김문경입니다. KBC 뉴스 김문경입니다.